기술이 등장하는 데는 그 기술이 없어서 생기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의 등장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웹팩이라는 도구를 살펴보기 전에 웹팩이 없이 웹사이트를 만든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웹팩 없이 웹사이트를 만들어 보고요 그 과정에서 웹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개념인 모듈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자신이 선호하는 에디터를 켜놓으시고요 거기다가 우리 웹사이트 하나 만들어 봐요 저는 index.html이라는 파일을 일단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그냥 장식으로 hello.webpack이라고 하는 h1 태그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id가 root인 태그를 만들어서 저 태그 안쪽에다가 hello 한 칸 띄우고 word 라고 하는 텍스트를 낑겨 넣는 자바스크립트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혀 실용성이 없지만 실용성이 없을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실용성이라는 것은 항상 복잡한 문제들이 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형식을 살펴보는 수업이기 때문에 전혀 실용적이지 않은 예제를 사용할 겁니다 여러분은 상상력을 발휘해서 자신의 프로젝트에 이거를 이제 대비시켜서 감정이입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두 개의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만들 거거든요 그 파일을 source라는 폴더에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저 폴더 안에 hello.js world.js라는 이름의 파일을 만들고요 저 파일들을 저는 아래쪽에 이렇게 배치를 좀 할게요 보기 좋게 world는 이 아래쪽에, 오른쪽에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여기다가 코딩을 좀 할게요 hello.js의 word는 hello예요 그리고 world.js의 word는 world입니다 그럼 저기 있는 저 hello.js, world.js를 로딩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래서 헤드 파일에서 스크립트 태그로 sic는 source에 hello.js를 읽어오고요 이것을 그대로 카피해서 저는 world.js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스크립트 태그를 쓰고요 이 스크립트 태그 안에서 이 웹페이지에 있는 id 값이 root인 태그를 가져와서 그것의 내부 html 코드를 어떻게 바꿀 거다? word로 바꿀 거다 라고 제가 이렇게 쓰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hello.js나 world.js 안에 있는 world라고 하는 변수의 값이 innerHtml 될 것입니다 일단 실행을 시켜봅시다 저는 제가 설치한 웹서버를 킬 거고요 각자 자신의 웹서버로 알아서 잘 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행을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hello.webpack이라고 나오고 world라고만 나옵니다 왜 그래요? 그거는 너무 당연하죠 여기 있는 word라고 하는 저 변수의 값은 hello.js에도 정의되어 있고 world.js에도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남의 이름을 덮어쓰기 하면서 누가 이긴 거예요? 뒤에 있는 world.js가 이겼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어떤 문제냐면 이름이 충돌한 겁니다 마치 같은 반에 같은 이름의 학생이 있으면 선생님이 그 학생을 정확하게 호명하기가 어렵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이 예를 들면 수백 개의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로드해서 쓰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든 사람이 서로 다르다 라고 한다면 각각의 개발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변수의 이름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래서 규모 있는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이름의 충돌이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존재합니다 마치 엄청나게 큰 하드디스크 안에 폴더 기능이 없어서 하나의 그 루트 폴더 안에 1억 개의 파일이 있다 그러면 그 파일의 이름이 충돌이 나는 문제가 너무나 심각한 문제겠죠 그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몇 십 년 동안 웹은 이런 아비규환 속에서 신음해 왔단 말이에요 마치 폴더 기능이 없는 파일 시스템 같은 거였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한 개념이 모듈이라는 것이고 웹브라우저의 기본적으로 모듈의 기능이 최신 브라우저에는 탑재되어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모듈을 사용하고 싶은 스크립트 태그의 타입을 모듈이라고 꼭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자바스크립트를 로딩하는 전통적인 방법은 제가 주석 처리를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로딩하는 것 대신에 import라고 하는 키워드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import가 뭐예요? 수입하다, 땡겨오다 이런 뜻인 거죠 import를 하는데 어디서 import를 하냐면 그러면 hello.js를 소스에 hello.js를 import한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아직 완성된 거 아닙니다 world.js를 import한다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hello.js에서는 export한다 뭐를? word를 이라고 이렇게 써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word.js 똑같이 word를 export해준다 라고 적게 되면 hello.js라고 하는 저 모듈을 import하는 쪽에서는 export, default 뒤쪽에 있는 값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world.word.from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hello.js가 export, default한 값이 hello.world라고 하는 변수의 값이 됩니다 이걸 카피해서 제가 이렇게 한 칸 띄우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실행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hello.world가 잘 뜨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트워크 탭을 열어보면 보시는 것처럼 hello.js와 world.js가 잘 로딩된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하나 장점은 word라고 하는 저 변수를 이전에는 hello.js와 world.js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접근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이 word라고 하는 저 값을 여러분이 명시적으로 export하기 전까지는 저 word라고 하는 저 변수 값은 hello.js 안에서만 유효한 값이 되는 겁니다 마치 하나의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의 이름은 그 디렉토리 안에서만 유효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듈이라는 개념이고요 웹팩에서 모듈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좀 살펴봅시다 일단은 import, export라고 하는 이 기능은 비교적 최신 기능이기 때문에 오래된 웹브라우저에서는 동작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hello.js와 world.js라는 파일을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았는데 우리가 지금 다운로드 받은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두 개가 아니라 수백 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저것 뿐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뿐만 아니라 CSS, 이미지 파일 이런 것들이 5만 가지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는다고 하면 네트워크 커넥션이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도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도 더 많은 컴퓨팅 파워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에 부하가 많이 생기면서 컴퓨터가 서비스하는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서비스 경험이 떨어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컴퓨터의 자원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써야 되는 그런 단점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전부터 웹에서도 모듈의 개념을 사용하고 싶다는 생각과 그리고 여러 개의 파일을 하나로 묶어서 제공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만든 도구가 바로 번들러 라는 도구입니다 지금부터 이 번들러 라고 하는 도구의 대표 주자인 웹팩의 사용법을 살펴보면서 웹팩이 무엇인가? 웹팩을 어떻게 쓰는가? 웹팩을 쓰면 뭐가 좋아지는가? 라는 것을 살펴봅시다 웹팩이 무엇인가? 웹팩을 쓰면 웹팩에 물을 쓰는 거